응원전을 한번 펼쳐볼까? 우리 2PM 먼저. 가자! 2PM의 응원전 만나보시죠! 레츠고! 1, 2, 3, 4. 1, 2, 3, 4. 1, 2, 3, 4. 1, 2, 3, 4.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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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! 뭐야 뭐야? 홀트리아! 자 그럼 우리는 안은형님만의 순수 자작곡으로 한번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좋았어! 우리 안은형님의 순수 자작곡 주세요! 경우랑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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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이 노래 들어봤어? 처음 들어보는데. 노래 너무 좋다. 와, 노래 너무 좋아. 이 와중에 경은이 발이... 못 따라가겠지. 못 따라가겠어. 우리 경은이 워킹데드 부산행 좀비들 다 가리키더라고. 역시. 가장 잠네.